괜찮으세요? 미영아! 후보님이 김미영한테 가서 양정국 사기꾼인 거 말해 맨날 우리 미영이, 우리 미영이 세상 미영이가 다 자기 거야 무슨 김미영! 미영아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당신 남편 사기꾼이고 지금까지 평생을 속고 산 거다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두 사람만의 목숨을 남겨두시죠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 될 수도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면 더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게 어느 한 명도 행복해 줄 수 없는 진실은 그냥 묻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상처가 많은 아이거든요 우리 미영이가 뭐야 오빠 오빠래 차였어? 어, 어 미안하다 미영아 내 보좌관이 운전이 좀 서툴러서 아 미안 괜찮아 다친 데 없어? 어 괜찮아 오빠는? 오빠는 괜찮아? 어, 어 나는, 나는 괜찮아 어차피 미영아 어차피 미영아 너무 미안하고 유세마저 잘하고 양서방도 응, 많이 도와주고 가볼게 미영아 수고해 어, 오빠도 수고하고 들어가 연락할게 응, 가볼게 너무 힘들어 그래가 응, 아 미안해요 응, 아니야 나 너 응, weren't you? 은생이 괜찮으세요? 다들 괜찮으세요? 놀라셨죠 많이. 올라오세요. 잠깐 얘기 좀 하시죠. 어디 있습니까, 지금?